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빨간 놈들의 모습 끝 이제 못끝난다 최종전전이 가까운다 이제 음 두루루루루 도드 한방팟이야 이건 한방에 건다 도드 이제 레벨 올랐어 잘걸려 이것도 아니에요 레벨이 이정도 이정도면 깰수 있어요 삼천만 넘는데 삼천만이 기준이에요 삼천만이 넘겼잖아요 이제 레벨도 더 오를거고 이분은 숙련도 99 정마도사의 극에 달한 자 이분도 기사의 극에 달함 더이상 자라날 수가 없는 백마도사 80분 이정도면 꽤 쓸만한 설마 이정도로 엔딩을 못볼수가 없겠지 레벨 50이면 여유인데 원래 정마도사는 아껴야 돼 도드 미니멈 한방에 레벨이 올랐기 때문에 한방을 누를 수 있어 맞아요 괜히 HP를 깎을 필요가 없어요 괜히 HP를 깎을 필요가 없어요 한방 도드 예 사기팟 이제 여기에 현자만 추가되면은 아주 박살이 나는건데 으음 자네들인가 얘들은 좀 얘들은 좀 그런데 슬리플 슬리프로 재워놓고 한방을 누린다 도드 미니멈 한방 가자 가자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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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마도사의 유일한 가치 상태리상 저거 밖에 할수있는게 없어 쟤는 미니멈 전혀 위기감이 느껴지지않아 설마 이걸로 여기까지 오더니 나도 나도 믿어지지않아 지금 미니멈 저기도 뭐가있나? 피니스의 꼬리 이런거 다 챙겨야되는데 아이 아이 뭐 별것도 아닌놈들이 MP가 떨어지면 안되는데 근데 떨어질리가 없죠 22개나 있는데 화자자자자자 이거는 질수가 없어 도드 하하 이게 아마 지성이 높은데다가 지성이 아닌가 하여튼 뭔가 수치가 높아 얘가 지금 뭔가 사기적으로 높기때메 뭐야 결국 결국 똑같은거야? 이런씨 별것도 아닌것들이 수치가 사기적으로 높기때메 미니멈 잘걸리는거야 하여튼 이거봐 거의 무조건 지금 확률이 80% 넘어가지않을까 걸리발리? 확률이? 거의 80%면 얘도 숙련도가 높아 아이 얘는 안되네 아이 아 얘는 아니야 MP를 아낄껌 그냥 펩시다 얘는 쪼라라 앗쩌쩌쩌쩌쩌쩌쩌 아 이래도 안죽어? 우아우아 괜히 아꼈세 꼬매 아 몰라 펴 그냥 우아 수호의 반지 필요없어 이제 저걸 끼면은 체력 체력이 레벨업할 때 많이 올라가나 그런데 안 올라간대 필요없지 이 게임에 버그가 너무 많어 사기가 너무 많어 이건대체 세상에 아까 거기 아니야 왜요 결국 똑같잖아 뭐 이런 낚임 뭐 잊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미니면도 써버리자 아 큰일나네 거의 다 써버리자 이럴 줄은 몰랐는데 가세요 도드 미니멈 어 왜 안먹혀 정마 정마 레벨 99에 정마 아니 이야 해냈다 두루루루루 케알 어차피 남아둬라 가자 얘들아 가자 이정도면은 뭐 던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이거 미니멈 응 미니멈 몰라 그냥 팍 쓰자 그냥 도드 도드가 끝나면 텔레포가 있어요 가자 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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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도드 도드 도매 도움드 도드 지옥의 손톱 공수가용 근데 여기까지와서 공수가를 쓰는 사람은 없죠 여기까지는 쓸거야 아마 이 다음부터 안쓰 미니몸 저기 한마리씩밖에 안나오니까 이게 먹히네 가자 얘들아 즉사팟 프로그램한 사람 생각있니? 내가 어릴적에 이거 할때는 이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아휴 그때는 막 레벨 70인데도 못깨고 그랬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잡지 막 이랬는데 시간 남기였어 저 옆에 있는건 나중에 먹도록 합시다 뭐 이런놈들이 한마리만 나오면 안된다니까 너희들은 여러명이 뭉쳐나오던가 해야지 한마리만 안되요 미니몸 드레인 우와 빨랬어 한마리만 나오지 말라니까 전 나중에 먹어야돼 여기놈들 세기때메 여기보다 이안에 있는 놈들이 약해 왜왜왜 안가져 여기서 에우레카 열쇠를 써야돼 가자 에우레카 열쇠 가자 에우레카 에우레카의 세계로 금단의 땅 에우레카 여기놈들은 아까보다 약해 그니까 아이템 챙기면서 가면돼 저런건 나올때 먹어도 될거같은데 에어어어어 세이드 이런놈들이 위협적이야 아니지 컴퓨 써야되나 이놈 어 컴퓨를 써야지 컴퓨를 쓰고 도드 뚜루루루루루 텔레포나 써보자 끝 마이크땡 reported 수 치 세상에 음 큼 컴퓨 텔레포 걸리지 않을까 role 신청 봄의 오름팔 갖다버려 벙신의 번개 갖다버려 저것들 다 쓸모없어요 저것들 아마 내가볼 때 쓸모없는거야 나갈 때 먹잖아 나갈 때는 장비가 좋아가지고 쉽게 갈 수있어요 빰빰 빰빰 텔레포 아낌없이 아이고 아이고 어어어 어 하지마 얘들 하지마 아이아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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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드 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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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거가지구 뭐 컴퓨어 걸린 텔레포 세상에 내가 이런걸 모르고 지금까지 이 게임을 했어 난 이정도일줄은 몰랐다고 진짜 끝 뭐 MP같은것도 별로 안하.. 응? 뭐야 지금 뭐 준거야? 하이포손 줬나? 하이포손인가봐 빨리 써야지 가자 전 나갈때 먹고 내가 볼 때 쓸데없는거 아잇 아이 빼긋해 아잇 어머머머머 미니몸 토드 아 토드 떨어져가는? 괜찮아요 탈락포가 있기때문 미니몸 이정도는 거의 3마리 다 미니몸 이게 뭐지? 아이씨 역시 정마는 안돼 에잇 정마야 정마야 어?! 어 뭐야뭐지 지금 뭐야 아이씨 큰일날뻔 나갈때 먹어야지 안되 케알다로 해보 아이템을 아껴야되 아이템은 거의 90개씩 사나는데 저거 어떻게 먹더라? 봄에 오른팔 필요없다니까 그런거 저기 아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씨 그냥 빨리 팍팍해 그냥 이 던전 끝에 있어 하여튼 뭔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어 그래서 MP를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서 이제 열어라 즈 컴퓨 걸필은 없었던거 같지만 굳이 안전을 위해서 쒸 쒸 쒸 거의 90% 아니야 이건? 실패를 안하는데 쟤 실패를 안하는데 뭐해 이쪽에도 길이 있어 에잉 이거 뭐야 아 이런거 필요없다니까 북극의 바람 이런거 피니셋골이 이건 있네 피니셋골을 많이 드세요 에잉 몰라 그냥 미니멈 코드 빨리 없어버려 그냥 아 MP가 떨어져가잖아 이것들아 좀 작작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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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좀 좋아 레벨 올려서 물리공격해봐 다 의미가 없구나 이 게임 의미 의미가 없는거였어 흑마도사는 또 이게 안된다 흑마도사 쓰레기 흑마도사 강화형도 있잖아 도인이라고 마인마인 걔네들 쓰면 안되면 쓰레기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야 è disl것같지만 사기 사실 세지않은 개들은 왜사는걸까 ör 미니멈 하여튼 나한테 챙겨듭시다 든 귀찮아졌어 예 갈 gun 미니멈 아이씨 아 정마는 안돼 아 정마는 안돼 정마를 믿는게 아니였어 도산이 이렇게 센데 정마는 쟤 진짜 뭐 할 줄 아는게 없어요 지금 살 가치가 없는 정마 레벨어 레벨어 갑자기 몬스터가 에잉 닌자 괜찮아요 음악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즉사가 먹혀요 보스전으로 처리를 안하겠다며 아무리 쎄도 말이야 텔레포 아무리 쎄도 소용없어 이거 텔레포 끝 네 이게 뭐냐 거시기 에잉 어디갔어요 리본 리본 이게 파이널판타지에서 매번 최강 투구 아니야 왠지 모르겠어 파이널판타지 이게 최강이야 에잉 이거를 도사한테 주는거야 에잉 에잉 아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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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의 투구 속도를 늘려야돼 쟤는 상태 이상 같은거 걱정 할 필요가 없애 이게 있으면 상태 이상 하나도 안걸려 아이 왜 왜 내가 다 시키 에잉 가자 얘들아 응, 가자요 길이 어떻게 되먹은 거야? 저쪽 길은 뭐고 이쪽 길은 뭐야 에엥? 몰라, 빨리 그냥 없애고 해서 하나라도 없애야지, 도도 그래가지고 내가 날개 달린 모자는 하나 더 사왔잖아 음유시인 마을에서 팔잖아 더 샀어요 어허어악 아이씨 백마도 섞고 날렸다 헤이, 도드 네 부질없어 어디서 까불어 여기가 길이 아닌가? 여기가 맞나? 길이 아니었구만 수리검 필요없어 저게 이제 닌자가 쓰는 건데 한번 쓰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아이템, 아이템 창 열어서 다시 껴가지고 다시 써야되는데 그럼 버프가 꺼지잖아 저거 쓰레깁니다 저거 좋아보이는데 아니에요 갖다 버려요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저거는 컴퓨 걸어야지 안되겠다 컴퓨 텔레포 응 텔레포 그냥 빨리 빨리 없어야되 그냥 텔레포 무시무시한 파티다 이거 무시무시한 파티다 이거 이 정도로 셀 줄 몰랐는데 단점이 없어 이거 그냥 엔딩까지 그냥 쾌속 찡개고 아니야? 다 깨게 생겼네 이 정도로 셀 줄 몰랐어 레벨어 레벨이 올라가고 있어 따따따 아 회복을 시켜야지 너무 세 아이 텔레포 그냥 막 쓰고 있는 텔레포 선제공격 아이C 나이트가 빨러 나이트랑 얘 도사가 얘들로 인제 두 마리는 확실하게 없애는거고 그 다음에 정마가 빠르고 그 다음에 백마가 느려 나이트가 빨러 나이트랑 얘 도사가 백마를 빨리 바꿔야돼 백마 이대로나 안된다 백마가 지금 가장 팀의 구멍 백마만 없으면 돼 이제 사실 맘만 같아선 정마도사를 그냥 정마도사가 각성해서 현자가 됐다 그런 스토리로 가고 싶은데 난 개풀도 안해져 그런가 제목에 정마도사가 들어왔는데 무슨 정마도사를 이제와서 뺐다간 아이 MP의 낭비인가? 허허 어 낭비다 아이 크리이 숙면도 99의 힘 기사는 여기까지 끌고올만해 얘는 얘는 엔딩까지 갈만한 직업이에요 근데 나머지 멤버가 아니지 지금 아 지하 3층 에그머니나 텀퓨 빨리 없애 텔레포 MP가 남아둬라 그냥 남아돔 얘만.. 얘만 없어 얘를 빨리 어떻게 해 하.. 슥 백마도사를 빨리 어떻게 하자 얘만 백마도사가 낙오되스 아유 정마도사도 쓸 데가 없는 인간 사망 사망 스.. 참해 무서운 컴퓨 여기 아이템이 있었죠 엘릭스 나갈때 먹는건 나가서 먹고 빨리 안으로 가야 돼 보스가 되게 많아 여기 스.. 그냥 가만있죠 얘는 무조건 걸리니까 지금 토드 아 아껴 아껴 토드 한방 스.. 이거 백프로 아니야 이거? 지금까지 빗나간거 본적이 없네 내가 제가 왜지? 아 왜 저렇게 세지? 현자보다 센거 아니야? 어쩌면 우왁 에이 이건 또 뭐야 컴퓨 토드 토드 떨어져간다 큰일났다 이거 텔레포 쎄보여 빨리 없애줘 우왁 아야 왜 안걸려 얘들 벙개 에에에에에에에? 벙개의 젠장 내가 이래가지고 말이야 다이아에 반지를 안버린거야 다이아에 반지 버리시면 안돼요 벙개 막아주는데 벙개쓰는 놈들이 많이 나온다고 여기 낚시지 크리스탈의 반지가 제일 세보이지만 사실 센게 아니라는거 이거 뭐야 저 전사 크리스탈 반지 달았다면 저 입에 기다리잖아 저 도움이 안되는 가라껴야지 가라껴야지 내가 이럴줄 알고 안버렸어 크리스탈의 장갑 갖다 버려 네 다이아에 반지 네 다이아에 장갑이지 장갑 끼고가재 수리건 필요없다니까 지금 저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낙겼겠음 저거쓰다 괜히 사망하고 컴퓨가 안먹히는거 같애 자 슬리플 뚜루루루루뚜뚜뚜루 토드 으아 MP가 떨어져가잖아 아이 미니몸 반쯤 왔어 백프로 아니야 이거? 백프로인데 거의 어쩌다 이런일이 슬리플 자 상태이상 안먹히나 보다 얘는 바오카 바오카 대충 Yes 데 빠빠빠 또 탁 이동조는 너무 아뢰 으 intr 얘는 방어 하세 토드 토드가 떨어져가보다 안됭 토드가 추적인데 지금 범계 쫘아아휴 이거봐 범계를 막아주잖아 으아쯔 다이아의 장비를 절대 버리시면 안돼 에헴? 왜 실패? 백마도사가 구멍이야 이 팀에 정마도사는 방어를 잘해요 일단 유일한 가치 방패 방패질 캡틴 정매리카 팀의 리더 리더인데 가장 약하다 어벤져스 완전 어벤져스네 생각해보니까 어벤져스네 보스야 저거 보스 힘으로 빨리 체력을 회복하고 에이 연타로 쪼잔하게 에이 됐어 가자 보스야 이거 이거 얻어봐야만 쓸사람이 없지만 그냥 아몬 베리어 체인지 할거같이 생겼지만 전혀 하지 않는다는거 뜨르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뜩 썬더라 이 얘도 그냥 똑같애 그냥 프로테스로 프로테스만 있으면 돼 그냥 아니지 그냥 얘한테 걸어버려 그냥 프로테스 얍사비 에이 샤 1500 썬드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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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엠 엠 엠 엠 왜이래 피알가 전체 회복하던 그리고 이제 도사가 죽으면 안돼 프로테스 괜찮아 이제 3500 미쳐버린 배리어 체인지 해봐야 뭐 의미가 있냐 인마 니 배리어 그냥 패면 되는걸 프로테스 그냥 패면 될 것 같아 그냥 질 수가 없다 이건 끝났어 끝났어 화염 끝났어요 너희들 참치 않지 끝남 가자 원얼륜 닌자한테 이거 끼고 나서 후방에 갖다 놓으면 후방에서도 데미지가 똑같기 때문에 방어도 올라가고 공격도 되고 되게 좋은건데 난 안쓰 난 즉사로 간다 하 이 파티나 한방 탓이야 네 저희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안입습니다 그냥 쏘세요 그냥 야 멋대로 쏴 인마 얼마 달지도 않아 아이씨 얘들이 아마 여기서 제일 센놈들일거야 근데 나는 대처법을 알고있지 한방 예에 어 왜 안먹혀 이씨 정맞아 저 인간 도드 얘는 백프로 먹히잖아 얘는 얘는 백프로 해 지금 얘들아 아끼자 이것은 안돼 이거 할랍 이 파티 진짜 도사 없었으면 망했다 도사랑 라이트 혼자 다 해먹고 나머지는 구멍 도사랑 라이트 혼자 다 해먹고 나머지는 구멍 구아아 하아 하아 에이 구멍들아 하아 경험치 많이 주네 여기 애들로 여기서 누가 닿았고 그랬나 근데 여기는 회복할 데가 없어가지고 있긴 있어 있는데 지금 무슨 별로 좋지 않아 응 왜냐면 최종전전은 적들이 한마리 밖에 안나와 여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응 응 여기도 길이 없네 어이씨 한마리만 나온 놈들은 뭐다 한마리만 나온 놈들은 살 가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는거야 그냥 한마리만 나오기 때문에 끝 끝장이다 음 이런데도 아이템이 있을거라나 한마리만 나오면 뭐라고 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구먼 한마리만 나오지 말라고 좀 도도 없다 이제 괜찮네 나오지 말라고 이것들아 경험치도 얼마 안주고 이건 뭐야 피니스의 꼴이 좋은거였어 그런걸 좀 많이 달라고 아니 아니 이것은 이것도 보스전 회복을 해야되는데 거의 회복 됐네 뭐 나는 마사무네 쓰레기무기입니다 이거 속성이 붙어가지고 이런놈들한테는 즉사가 안먹기니까 어 할게 없어 방원하세 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프로테스 예작부 다음편으로 이어져야되겠다 이거 뭐 힐 음 괜찮아요 후방이라 프로테스 프로테스 저요 걸렸음 이정도면 뭐 거의 1361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 이제 기사한테 리본 달기 잘했네 리본 때문에 안걸린거였어 몰라 이거 100% 이겨요 마비 그냥 이겨 이겼어 이거 마인드블레스터 우리한테 안걸려 우리 마비네 정의 마샤무넬 손에 넣었다 쓰레기지 여기 있는 아이템 중에서 가장 쓰레기 뭐야 아이템칸이 없잖아 북극의 바람 갖다 버려 쓸데없는 것만 있어 봄의 조각 갖다 버려 네 이런거 함정이야 번개의 분노 갖다 버려 음 네 뭐 이정도면 되겠지 뭐 마법의 열쇠도 갖다 버려도 되지 않나 그럼 다음에